커버드 캘리포니아는 앤험에 대한 해킹과 무관하게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한 앤험 건강보험 가입자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경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앤험의 건강보험 가입자, 8천만 명의 개인정보에 대한 해킹으로 우려가 깊어지는 가운데,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한 앤험 가입자의 정보는 해킹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해 가입한 앤험 블루크로스 가입자의 개인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앤험 블루크로스는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오늘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보조기관인 칼피스는 오늘 커버드 캘리포니아로부터 앤험 해킹 사태는 앤험의 문제로 지난해와 올해 커버드 캘리포니아 보험 중 앤험 가입자의 정보는 안전하다는 내용을 이메일로 통보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저희도 커버드 캘리포니아에서 공문을 받았어요. 앤험의 정보 유출에 관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 걸로 저희가 공문을 오늘 아침에 받았습니다. 각 보험사의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자 개인정보는 커버드 캘리포니아가 관리하고 보험사는 가입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케이스번호, 어떤 플랜인지로 5가지의 정보만 열람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정보는 복사, 프린터, 다운로드가 되지 않고 문서를 수정할 수도 없는 열람용으로 보험사가 개인에게 우편물이나 연락하는 수단의 정보 공유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커버드 캘리포니아 앤험 가입자의 첫 보험료 지불에 필요한 신용카드 결제는 중단됐고, 가입자는 앤험으로부터 안내서와 청구서를 받은 후 24일까지 첫 보험료를 지불하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1월 7일, 처음 저희 LA18을 통해 방송된 커버드 캘리포니아 유사 사이트 문제점 지적으로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문제점을 많이 개선했다며 가입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LA18 취재에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칼피스는 커버드 캘리포니아 한인 가입자 중 80%가 헬스넷 가입자로 아직 앤험 해킹에 대한 우려의 문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LA18 프라임 뉴스 김경일입니다.